우리 뇌는 투자에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드시 투자에 실패하게 돼 있다고요? 네,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대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아주 단순한 원칙이건,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깊이 있는 생각이건 간에 이게 실제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는 썩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뭔가를 계속 배워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내가 이걸 알고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과거에 분비됐던 그 도파민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조그만 악재가 터져도 이제 어,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서 주식을 때려 팔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잘못된 학습으로 잘못된 원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좀 안다라고 착각하게 되고 가장 위험할 때 가장 많은 배팅을 하고 손해를 보고 끝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투자에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이른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고요. 네. 저희 투자는 책과 함께 주말에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주말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좀 나실 테니까 책을 직접 읽으시면 더 좋고 혹 모두 읽으시더라도 저희가 전해드린 책에 관한 내용들 책에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격언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하시면 다른 때 뭐 평상시에는 몰라더라도 조금 이렇게 좀 흔들릴 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흔들릴 때 마음을 다잡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 김부러님도 책 읽으시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는 학창 시절에는 책을 많이 읽는 친구로 좀 정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바쁘고 핑계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가 드니까요. 약간 난독증 같은 게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근시도 있는 데다가 약간 난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진도 팍팍 안 나가는군요. 창피한 얘기지만 노안 같은 것도 좀 있으니까 이걸 벗고 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참 아쉬워요. 그리고 생각이 복잡하고 어디 가 있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좋은 책은 여러분 비교적 천연명대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시고 진도와 집중력 흡수력이 네. 확실해 달라요. 40대, 50대, 60대로 가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 김 프로님처럼 책 읽는 게 조금 쉽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투자하는 책과 함께를 또 들으시거나 보시면 그렇죠. 저희가 같이 또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읽어드리니까 이것도 또 괜찮은 대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저희 투자하는 책과 함께 모시는 게스트는 이미 투자하는 책과 함께 해서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그때도 아주 책의 내용들도 하나하나 잘 짚어주시면서도 현지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투자 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던 분입니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 6개월 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지난 봄에 한 번. 다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래 가기 전에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진채 대표님의 저 미소를 사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약간 부끄러워. 쑥스러우면서도 쑥스럽지만 귀여운 듯한 느낌이 있는 저 미소 하지만 저 뒤에는 아주 날카로운 야수의 투자자 모습이 또 있습니다. 내 야수. 비스트 투자자의 모습이 또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보통의 심장으로는 이 투자 시장에서 이렇게 버텨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17년 동안인가? 그런데 정 프로보다 한참 후배이신 것 같은데. 한참 아니고 약간 살짝 라이틀링. 한참 한참. 앞대가리 틀리잖아. 앞대가리가 뭐. 앞차니수. 그러세요? 30대예요? 이제 곧 이제 4자답니다. 이제 곧이잖아. 두 달 두 달 보면. 며칠 남았지. 도대체 17년 동안 초과 수익을 어떻게 건졌다는 거예요? 20대부터. 여하튼 뭐 대단한 분인데. 개인 투자자로도 꽤 성공하셨고. 펀드 매니저로도 괜찮은 성적을 쭉 내셨고. 자산운용사 이제 대표로도 4년간 괜찮은 성적을 내면서.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이제 한 1년 혹은 한 2, 3년 정도. 아주 괜찮은 성적을 내는 분들도 종종 우리 투자업계는 좀 있습니다만. 또 그러다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원래 1등 했다라고 연락이 오잖아. 네. 불안해. 그 다음 해에는 거의 꼴찌하더라고. 그래서 뭐 평균은 그래도 넘지 않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우리 홍진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거의 17년 동안 매년 시장을 뛰어넘는. 이른바 우리가 아웃포폼이라고 하는. 그 성적을 좀 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매년은 아니고요. 그래도 지나고 보면 대체로 많이 이겼다. 그리고 저도 1등 가끔 했었는데 1등 한 다음에 꼴등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1등 다음 꼴등하는 그 메커니즘은 뭡니까 도대체. 이게 오만의.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 그 당시에 시장 상황과 부합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죠. 그때 이제 1등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치투자자들이 북밸류라든지 이런 거 저평가전을 갖고 있는데 그게 혹둘 때가 있고 성장주 투자 뭐 엄청 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요즘 같은 때죠. 그런데 그때 못 바꾸기 좀 애매합니다. 그게 시장 상황이 지수도 바뀌지만 시장의 패턴과 스타일이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카멜레온처럼 확확 바꾸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시장 바뀌었다고 내 투자 스타일 바꾸는 거 그것도 사실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엇박차 타면 또 그걸로 가죠. 그래서 오늘 홍진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이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인데 저희가 저자를 모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저자가 자기 책을 나와서 책과 함께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내 책도 그거 안 해주더만 생각보다 우리 홍진세 대표가 이렇게 부끄럽고 쑥스러워하는 것 같지만 뻔뻔하다는 겁니다. 책을 갖고 왔는데 자기 책을 갖고 왔어요. 그 전에 좋은 책 참 많이 갖고 오셨었거든요. 본인 책을 갖고 왔어. 도대체 이 책은 무슨 책에 왜 쓰신 거예요? 그것도 다른 출판사에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솔직하게. 페이지 2에서 쓰단 말씀 안 해주셔서. 빨리 가보세요. 무슨 책입니까?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 투자 기법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기법에 대한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마음에 대한 책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시장을 접하면서 이것저것 공부는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까도 프로로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분석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읽고 한다고 해도 사실 성과가 안 좋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혼란스럽기만 하고 이렇게 힘들까?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에게도 잘 와닿을 책인 것 같은데 내용만 좋다면 와닿을 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식에서 사실 돈 못 버는 경우도 많지만 돈 못 버는 건 둘째치고 마음이 막 흔들린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이때 어떻게 우리가 마인드를 잘 가져야 되느냐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관한 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은 대략 어떤 이야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성이 총 4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우리 뇌는 투자에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생각 가는 대로 그냥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투자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것만은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투자에 실패하게 되어 있다고요? 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때 그 생각에 대한 생각인가? 거기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7월에 그때 사경인 회계사님이랑 김찬형 차장님 이렇게 같이 나왔을 때도 마무리멘트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투자 시작하신 여러분 반드시 실패하시게 될 거다. 아마 지금 뛰어든지 몇 개월 안 됐을 거고 돈을 번 분도 있고 약간 잃은 분도 있으실 건데 앞으로 시행 횟수가 반복되면서 분명히 손해를 볼 거예요.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네. 그리고 파트2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언제 사면 되나요? 바닥이 어딘가요? 뭐 사면 되나요? 언제 팔면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대부분 좀 무의미한 질문이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흔히들 하는 좀 있어 보이는 대답들, 격언들.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하세요. 아니면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세요. 혹은 기업을 철저히 분석하세요. 이런 식의 어떤 격언들도 다 한 번 뒤집어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질문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격언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파트2고요. 그리고 파트3는 이제 이런 파트2에서 했던 시장에서 흔히 하는 질문과 대답들을 떠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파트4는 이제 좀 약간 열린 결말로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뭐 이 책 하나만 읽고 끝날 건 아니지만 사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게 행복하기도 할 텐데 계속 주식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가다듬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된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 우리 홍 대표님이 쓰신 책. 홍 대표님이 직접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실 텐데. 이분이 책을 진짜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실제로 뭐 이렇게 바쁜 분이 그런 데까지 갈까 싶지만 그 독서 모임 클럽 있잖아요. 트레바리 같은데. 거기에도 직접 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지인분들과 또 독서 모임을 또 따로 하시기도 하는 진짜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그런데 주로 이제 같이 투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식을 하지 않고 쭉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 책을 많이 읽더라고. 책 읽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장을 보지도 않고. 하긴 뭐 계속 트레이딩 아냐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매일 골프를 치러 가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책 보는 거야. 책이 제일 저렴하고. 같이 투자가 좋네. 보니까 시간도 많고. 스트레스 좀 돌받을 거 아니에요. 부럽습니다. 저는 3%님이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뭐 전에도 한번 살짝 언급은 해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투자에 반드시 실패하도록 우리의 뇌는 설계되어 있다.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제가 처음 책과 함께 나와서 소개해드린 책이 그 나심탈레벨의 행운에 속지 마라였고요. 그 책 소개하면서 아마 세로토닌이랑 도파민 뭐 이런 얘기를 살짝 드렸을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이제 체계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학습을 한다 배운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이거를 조금 봐야 되는데 저희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떤 걸 익히고 이런 걸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뭘 익힌다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되게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머리에는 도파민 보상회로라는 게 있는데 뭐 책에는 조금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 방송이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즐거운 경험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두뇌의 여러 영역들을 자극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즐거웠던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햄버거를 먹고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런 좋은 경험들이 반복이 되면 다음에는 눈앞에 햄버거가 있기만 해도 도파민이 미리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애라고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게 그 전전두피질이라는 곳으로도 이 도파민이 가는데 그 전전두피질이 하는 역할은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햄버거를 보고 이거는 이런 패스트푸드는 우리가 자주 먹으면 안 돼, 몸이 상해 라고 이성적인 판단, 지시를 내리더라도 전전두피질로 간 도파민이 그 명령을 삭제를 해버려요. 반응하지 마라 라고 이거 맛있는 거니까 그냥 먹자. 그러면서 그 도파민이 계속 분비가 될 때 전전두피질의 명령을 삭제해버리고 그런 도파민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행동을 하게 되는 거를 습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 두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부위와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 명령을 내리는 부위가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네.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전두피질에서 명령을 내리고요. 습관적인 판단은, 습관적인 판단, 습관적인 행위는 선조체의 조가비핵이라는 데에서 명령을 내리는 부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습관적인 행동을 할 때는 자기도 모른 채 나는 내가 이걸 알고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과거에 분비됐던 그 도파민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일단 이게 기본이고요. 이걸 기초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엇을 배울까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일단 이유는 모르지만,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냥 상승장이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승장이 오는 이유는 실적이 좋아졌을 수도 있고 금리가 낮아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이나 다른 쪽에서 투자 매력이 줄어들어서 돈이 갈 곳을 이뤄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유는 상관없이 그냥 상승장이 왔다 치고 그럼 상승장이 왔을 때 투자자들은 어떤 걸 배우게 되느냐 일단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고 돈을 벌게 되죠. 상승장이니까 모두가 돈을 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주식을 떠나서 어떤 투자건 할 때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옆에 주식 잘하는 친구에게 들어서건 아니면 그냥 오늘 기분이 좋아서건 아니면 그냥 오늘 날씨가 맑아서건 뭐건 간에 그냥 자기만의 어떤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의 이런 이유가 맞아서 돈을 벌었지. 나의 투자 원칙 혹은 나에게 조언해준 그 사람이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돈을 벌고 나면 지난번에 뵀을 때 제가 세로토닌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사람이 성공을 경험하고 나면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져요. 그리고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면 이 세로토닌이 하는 역할이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 수치를 잘 안정화시켜주거든요. 필요할 때 잘 분비되게 하고 필요가 없을 때는 분비가 덜 되게 하고 그러니까 적절한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파민 분비가 많이 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좀 자세가 곱고 얼굴에 윤기가 나고 후광이 비치고 좀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말에 신뢰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투자를 했던 이유가 그냥 날씨가 맑을 때 주식을 샀다가 날씨가 흐릴 때 주식을 판다. 뭐 이런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 원칙에 대해서 막 열심히 설명을 할 때 이게 일종의 후광이 비치는 거죠. 그럴싸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이 합리적이고 아니고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돈을 벌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날씨가 좋은 날 주식을 사면은 돈을 번다. 왜냐? 이유를 사람들은 항상 갖다 붙이잖아요. 날씨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서 주식을 계속 계속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씨 좋을 때 맑은 날 아침에 미리 주식을 샀다가 다음에 날씨가 흐려질 때 주식을 팔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안 좋아서 주식을 파니까 나는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웃긴 얘기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돈을 번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듣는다는 말이죠. 근데 실제로 하는 얘기들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있어 보이는 좋은 얘기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겠죠. 뭐 기업 탐방을 열심히 간다던가 아니면은 미국장을 열심히 본다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섹터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성실히 파악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유연하게 귀를 기울인다던가 뭐 다양한 자기들만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원칙들이 듣는 사람 귀에 잘 들어먹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 저렇게 주식을 하면 되는구나 하고 따라서 주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을 벌까요? 잃을까요? 뭐 잃겠죠. 돈을 벌죠. 아까 가정이 맨 처음 가정이 상승장. 아 상승장이요? 네. 일단 상승장인 게 가장 중요한 가정이에요. 아 네네. 네. 상승장이니까 누군가 돈을 벌었고 돈을 번 사람이 돈을 번 이유를 듣고 배워서 본인이 따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자기 실현적 예언인 게 이런 분들이 계속 계속 시장에 뛰어드니까 새로운 매수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상승장이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신규 유입돼서 돈을 번 분들은 또 주변 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날씨 좋을 때. 네. 날씨 좋을 때 주식 사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건데 이게 또 설득력이 있게 된다는 거죠. 돈을 벌었고 여러 사람이 듣고 같이 얘기하니까 또 네. 여러 사람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 여러 사람들이 다 돈을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계속 반복되면서 반복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말을 듣고 날씨 투자 비법을 익혀서 시장에 뛰어들어서 또 돈을 벌게 되죠.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세로토닌이 전염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고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기법을 개발하고 이 기법이 통한다라고 느끼게 되죠. 그러다가 후반부에 가면은 그 가장 미스크 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들 나는 주식 같은 위험한 거 안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옛날에 2018년에 그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포모 현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최근 들어서 주식 시장에서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안 했을 때 내가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나는 위험한 거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주변에 다들 돈을 벌고 있으면은 짜증나죠. 나는 뭔가가 잘못한 거 같잖아요. 그리고 재산이라는 게 다 상대적인 건데 그러면은 위험 회피 성향이 높다라는 거는 그거는 남보다 뒤처지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잖아요. 손해보는 거를 싫어한다라는 건데 재산은 상대적인 거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라는 건 결국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시장에 뛰어들까 말까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쯤이 되면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은 주식 투자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필수다. 네. 너는 아직도 월금만 받고 살 거냐. 그렇게는 나 요즘이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요즘이야. 네 돈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누가 내린다고. 누가 내리고 있다. 네. 가만히 있는 거는 손해보는 거다. 네. 그럼 또 그 사람도 슬슬 나서야죠. 네. 그분들이 나서고 그러고 나면 이제 상승장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쨌거나 주식은 사는 사람이 급하게 많이 사야 올라가는 건데 이제 이런 가장 위험 피 성향이 높은 분들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다라 하면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 뛰어든 사람들이 사실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높을 거고 6개월 동안 50% 벌었으면 앞으로 6개월 동안도 50%를 벌어야 될 거잖아요. 기대치가 되게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만 어긋나더라도 마음이 되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조그만 악재가 터져도 이제 어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서 주식을 때려 팔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그게 되는 건데요. 그럼 하락장에서는 우린 또 뭘 배우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보면은 보통 그런 격언들 많이 있잖아요. 뭐 머리 꼭대기에서 팔 생각하지 마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뭐 이런 격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긴 있거든요. 의외로? 네. 의외로 있긴 있어요. 당연히 누군가 팔았으니까 하락장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잘 빠져나왔어요. 그게 운이건 실력이건 간에 잘 빠져나와서 오케인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은 못 빠져나왔겠죠. 그리고 못 빠져나와서 이제 물려있어요. 물려있으면은 이 사람들의 세로토닌 수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세로토닌 수치가? 네.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세로토닌 세리블이지. 네? 약간 좀 쎄하죠. 네. 기분이 좀 별로잖아요. 세로토닌이 아니라 쎄. 세로토닌입니다. 이때부터. 그 쎄한 느낌이 계속 많이 들면서 사람도 좀 쎄해지게 되고 일단은 사실 지금까지 이분들은 대체로 돈을 벌긴 벌었거든요. 원금 대비해서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원금이라는 게 나의 초기 투자금이 아니라 맞아요. 가장 고점이었을 때. 네. 최고점이 원금인 거고 고점 대비 30% 빠졌을 때 레버리지를 안 썼다면은 뭐 그냥 고점 대비 30% 빠졌고 원금 대비는 그래도 한 20, 30% 벌어있고 뭐 이런 상황일 건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쎄지면서 세로토닌 수치가 줄어들면은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도파민 수치가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도파민이 굉장히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노르아드레날린도 높아졌다 낮아졌다. 되게 사람이 이상해져요. 별 거 아닌 거 가지고 되게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우울증에 빠진다거나 이렇게 되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아직 주식을 안 하고 있는 사람 혹은 팔고 나온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주식이라는 게 사실 원래 되게 좋은 건데 이분들이 시장에 뛰어들 땐 그렇게 배웠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배우고 뛰어들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주식을 전파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고점 대비 30%나 빠졌으면 싸진 거다. 이렇게 저가에 할인 매수를 해야 된다. 박엔세일을 할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은 설득력이 없죠. 세로토닌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위축돼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 신규 매수자는 들어오지 않고 조금 버티다가 10% 손해놨을 때 그래도 팔고 나가는 사람도 있죠. 20% 손해놨을 때 팔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신규 매도자는 계속 계속 나오는데 신규 매수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계속 빠지고 물려있는 사람들의 세로토닌 수치는 계속 낮아지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앞에 고점에 팔고 나온 소수의 사람들 있잖아요. 혹은 10%에 팔고 나왔는데 20% 하락했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나서 더 하락한 걸 겪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은 세로토닌 수치가 어떨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저점에서 잘 사고 들어와서 쫙 50%를 먹고 고점에도 딱 자기가 팔았더니 주가가 훅 빠지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급강해진 거.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이분들의 도파민 수치도 엄청나게 높을 거예요. 그럼 도파민이 또 하나 재미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도파민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우리 두뇌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결국은 패턴을 인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운조커피라고 로고가 적혀 있는데 이게 동그라미를 보고 이게 그냥 원인지 아니면 이융이라는 어떤 글자인지 아니면 어떤 레이저 포인터를 보고 이게 펜인지 레이저 포인터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까이 있으면 쉽게 구분을 하겠지만 저 멀리 있으면 이 머그컵이 물컵인지 밥그릇인지 알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파민 수치가 높아지면 애매한 거에서 이건 물컵이 맞아. 라고 근거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식한 패턴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높여주는 게 도파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에 도파민 수치가 미친듯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사람의 어떤 사소한 표정 아무 의미 없는 표정에서 되게 공격성을 읽어내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혹은 창밖에서 한밤중에 저 밖에서 어른어른거리는 뭔가를 보고 귀신 봤다라고 하거나 이런 게 다 도파민 수치가 지나치게 높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불확실한 건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한다 이거죠? 확신을 한다. 그러면 저점에서 잘 사고 고점에서 잘 팔고 나온 분은 주가가 한 30% 정도 빠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 바닥이다. 그렇죠. 왜냐. 왜냐하면 근거는 그냥 내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훌륭한 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이제 지금 바닥이니까 다시 들어가면 또 30% 벌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이분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먹어요? 물리죠. 아 물리요? 그분들도? 가장 중요한 가정. 지금은 하락장이다. 지금은 하락장이 그냥. 그러니까 개인이 잘하고 못하고가 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느냐 정도의 원칙만 세울 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세로토닌 수치 줄어들고 신규 매수자는 없고 신규 매도자는 많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타이밍 잘 맞춘다고 해봤자 뭐 그렇게 정말 운 좋게 잘 맞춰서 한 10% 정도 반등을 먹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못 팔거든요. 그런데 전 고점을 뚫지를 못해요.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빠지고 그럼 여기에서 이분들도 다시 물리고 다시 세로토닌이 줄어드는 사람의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상승장 고점에 잘 팔고 나온 분들도.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주식하면 죽일 놈, 나쁜 놈. 주식 추천하는 사람은 친구로 지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격언들이 오가고 결혼하러 갔을 때, 새로 결혼할 분의 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너 혹시 주식하니?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죠. 그때가 바닥이에요? 네? 그때가 바닥이에요? 바닥이라기보다 바닥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그때 생각에 관한 생각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전망이론에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익이 지속되거나 손실이 지속될 때 한계 체감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익에서 벗는 행복보다 손실에서 얻는 고통이 더 크다. 이렇게 두 가지가 전망이론에서 얘기하는 건데 일단 사람이 손실이 지속되면 일단 처음에는 되게 힘든데 그 이후에 손실이 계속 계속 갈 때는 둔감해지죠? 네. 좀 둔감해지고 그냥 몰라 없는 돈이야 이러고 이거 없다고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리고 이게 주식들이 얼마나 좋은 주식인데 그러면서 주식은 원래 장기 투자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고 좀 전문용으로 리스크 추구 성향 리스크 추종 성향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오히려. 만 원의 주식을 샀는데 5천 원이 됐으면 이게 6천 원 된다고 해서 팔지 않잖아요. 만 원이 돼야 팔지. 그런데 만약에 5천 원의 주식을 산 사람은 6천 원이 되면 팔잖아요. 네. 조금 돈 벌었으니까 신난다 이러면서 물론 안 팔 수도 있지만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만 원에서 샀다가 5천 원까지 물린 사람들은 6천 원이 된다고 팔지 못하는 거죠. 그 단계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만 원에 샀다가 5천 원 갔어. 6천 원에 절대 안 팔아요. 그래서 홍진철 대표님 말이 맞는데 6천 원을 갔다가 3천 원을 간 거야. 4천 원 되자면 판다. 첫 번째 바닥에서 약간 올라가도 안 파는데 두 번째 가면 고 심리상태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용의 단계가 가능한 아 이거 원래 3천 원짜리였구만 내가 만 원에 샀지만 4천 원이라고 원래 3천 원짜리구만 그러니까 4천 원 내면 33% 낫네 그리고 팔어. 그리고 주가는 12,000원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만 5천 원 가면 거기서 아 내가 잘못 받나 보다. 3만 원 가나 보다. 다시 사죠. 다시 사는 거고. 그런 주식들이 지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의 대는 반드시 투자에 실패하도록 돼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만 마무리를 좀 더 하자면 그래서 하락장애 한참 지속된 다음에는 들고 있는 사람들, 물려 있는 사람들은 리스크 추종 성향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신규로 다시 말해서 신규로 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들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큼 상승해도 이제 꿈쩍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이유로건 좋은 이슈가 생겼을 때 그러면은 다시 상승장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살 사람은 신규로 잠재 매수자들이 있는데 매도자들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상승장의 조건이 갖춰진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건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은 또 상승장이 펼쳐져서 아까 처음에 얘기가 이제 다시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상승과 하락에서 내가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상승장이고 하락장이고 간에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대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아주 단순한 원칙이건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깊이 있는 생각이건 간에 이게 실제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는 썩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뭔가를 계속 배워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학습으로 잘못된 원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좀 안다라고 착각하게 되고 가장 위험할 때 가장 많은 배팅을 하고 손해를 모으고 끝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투자에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패한 사례들은 참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실패하게 되는 과정과 이유들을 또 이렇게 다 들으니까 다시 한번 또 반성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는 알았어요. 그럼 이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그러면 나의 투자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이어지는 2부에서 우리 홍진채 대표님의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항상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되었지요. 자세히 이해해 주세요. 또한 시각ONS